다이아가 몇 갠데 지금 계장님 배포가 크시네 그럼그럼 워낙에 다 사! 또 뭐 갖고 싶어 또 에? 말만 해 또 뭐 갖고 싶어 람보르기니 아 람보르기니 아..람보르기니가 어딨어 기도라도 할까? 아..메 아..잘하라 잘하라 어우..야 잘하던데? 에잇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자라 이런 수박 뿜받아 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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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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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그래 자 야생 갑니다 어 아 또 다이아 한번 더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 수박이 30점입니다 여러분 수박이 꿀 9개의 블럭 하나 만들면 30점이에요 아 다이아 다이아 레드스톤 레드스톤 금금금 나와라 나와라 일단 저희는 수박 위주로 수박어택을 할겁니다 수박어택 수박 잔뜩 집어넣을거에요 제발 다른 팀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걸? 생각이 있다면 다들 비슷할거 같은데 낚시도좀 좋긴한데 오 수박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나 그게 하나 캐면 몇개정도 나와? 잠깐만 켜볼게 하나 캐면 10개 10개나 나온다고? 응 아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2개 캤더니 13개인데 아 그래? 제발제발 제발제발 벌써 정호야 안돼 우리 할수있어 흙 최대한 따라서 넓혀 넓혀 비크민이 이거 배신하진 않겠지? 그럴수도있어 근데 저 오빠는 아 불안한데 이거? 설마? 바보다서 아 근데 뿌어가 진짜 할까 그걸? 저우님 안할거같아 안할거같지 아이 그렇게까지 뒤통수칠 위는 아니야 그치? 내가 아니잖아 어헴 다이아몬드 나이스 나이스 다이아몬드 5개 야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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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라스네 야 이거 또 스펀지게 몇개야 이거? 올라가서 그냥 나도 농사해야되나 이제? 어? 근데 진짜 농사 넓혀도 될거같기도 하고 어 농사야 스펀지 열쇠개 있잖아 이미 응 그치 그치 방장은 지금 스펀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올래? 농사가 혼자 좀 버거워 지금? 아니 농사는 어차피 기다리는거긴 한데 어 근데 뼛가도 사서 빨리빨리 더 넓히면 어떤게 효율적일까? 그리고 나도 농사를 좀 하는게 그림이 좋으니까 그치 그치 어 오 좋아 오 금 금 금 오 레드스톤 레드스톤 야 이분 꿀인데 이거? 이번타임은 광질만 하고 갈게 오케이 어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캐죠 여기 지형은 사바나 지형이네요 1.7.2버전이랑 사바나 지형이 있어요 뼛가도 좀 사도 되나요?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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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사 마음껏사 우리 부자야 우슈 어? 다이아가 몇갠데 지금 어? 계장님 배포가 크시네 그럼 그럼 어? 지금 철 꽂고있는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정말? 그럼 그럼 원하는 데 다 사 어? 알겠습니다 또 뭐 갖고 싶어 또 어? 말만해 또 뭐 갖고 싶어 람보르기니 아 람보르기니 아 그거 좀 아 람보르기니가 어딨어 아 그건 좀 그래? 아 그건 못사 어 오케이 아쉽다 하하하 아 미안하다 어 내 능력이 부족하네 운역이 별로 안되네 어 그러니까 뭐 되는줄 하하하하 야 오랜만에 이거 어? 다이아운드 이렇게 발견하고 하니까 재밌네 재밌어? 어 재밌네 이곳갱이까지만 다 쓰면 올라가서 저도 농사를 확 넓히고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죠 지금 이제 정오지? 절반 남았지? 응 얼마 안남았어 근데 괜찮아 괜찮아 늦지 않아 우리가 다이아 10개 캤으니까 10개 캤는데 많지 않을거야 그치? 그치? 닭이 그래봤자 닭이지 뭐 그러지 그러지 아 아저씨 오셨네 아저씨 오셨네 아우 오셨네 어떻게 통화는 좀 하셨나 모르겠네 이거 상황복을 안하네 이거 좀 데려와볼까? 어 데려와봐 약속이 다른데 이거 수박이 잘 자라네 아주 비코 니네도 꼬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빅민을 초대할게 그래그래 아우 또 가셨네 또 가셨네 아아 나 진짜 아아 나 진짜 조선시대 인터넷 쓰시나? 나이스 금 오이구 금 이게 몇개야? 오 레드스톤 오 나이스 그러면은 자르고 어 국경이 다 썼다 비코 니네를 초대할게 어? 비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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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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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질아 안다 많이 캐니 못 캐다 다이아는 발견했니 한번도 못 봤 아 진짜? 아유 어떡해 근데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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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형밖에 보지 않았나? 어? 아닌데 우린 캤는데 안 뜯더라고 우리는 캤는데 안 뜯더라고 자 어 아무튼 뭐 그런데 비코나 응? 어 아이 괜찮아 첫째 날에 뭐 어디다 좀 넣었니? 아니 하나도 안 넣었지 하나도 안 넣었지 넣는 척 했는데 아 그래? 흐흐흫 야 우리는 우리 당내 넣었거든 아 진짜 넣었어? 어 우리가 그 호박파이 하고 있어 아 호박파이? 어 나도 호박파이 하려는데 아 그래 호박파이가 은근히 꿀이야 어 나 꿀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은근히 꿀이라 호박파이를 한 다섯개 넣었거든 별로 못했어 1일차라 어어 지금 좀 많이 모였어 우리 농사 짱 커져 야 비코나 어? 우리 아까 그 미니게임으로 대박이야 대박 받았어 진짜 뭐 받았어? 완전히 이거 뭐 밸붕하라고 준거 같은데 농사가 첫 번째 날에 넣은 데가 별로 없었나봐 그래가지고 거의 없잖아 너무 좋은 걸 주더라고 그니까 비코나 뼈가루가 스펀지 몇개야? 어 스펀지? 어 뼈 세개당 뭐지? 스펀지 다섯개 아니야? 그치 그치 우리 뼈가루 반세트 받았어 아 진짜? 어 그냥 그냥 확 넓어져서 그냥 끝났어 지금 아니 뼈가루 반세트 지금 우리 어 끝났어 끝났어 뭐 이거 그래서 아니 상품이 너무 장난 아니지 어 약간 좀 별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의미로다가 어 그래도 확실하게 하자 그런 확실하는게 좋잖아 어? 비코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너네한테 안 넣을게 비코나 우리 팀할래? 안 넣을게 나도 진짜 신뢰를 줘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이번에 혹시 농사 좀 했어? 농사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번에 어 장래 넣자 어때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진짜 빅민은 어차피 1등 할 가능성이 없어 우리 아니 빅크민은 일단 제외해놓고 당내만 견제하면 돼 아니 빅크민은 뭘 생각해 당내만 견제하면 끝나 알지 알지 그쪽쪽 부자 부자인거 같던데 에이 근데 당내가 이들도 부자단 말이야 그래 받자야 그래 받자야 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다그를 이번에 꼴찌를 좀 시키자고 그래 그래 괜찮지 괜찮지 우리 지금 누가 소 키워? 어? 남추가 아까 렉때배 소 떨어진거 봤다 했는데 아 진짜? 아 그래? 우린 아니야 누가 소 키우고 있는데 누가 케이크하나? 걔 케이크하려고 하나봐 소 키우는건 케이크인데 당내가 케이크하나보네 그런거야? 케이크가 100점이긴 한데 아니 빅크민은 아닐거 아니야 빅크민 절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냥 취미삼아 키울수도 있지 걔네는 질겜유저잖아 당내네 당내네 질겜유저랑 그냥 키울수도 있어 취미네삼아 근데 빅크민이랑은 통화해봤어? 아니 걔네 인터넷이 후져가지고 통화하기도 싫어 통화하다가 나가잖아 아니 지금 우리가 두 명이잖아 비크민을 할지 너네를 할진데 우리가 너네를 고른거야 어 그래그래 왜냐면 그나마 남추랑 니가 아 뭐야 뭐야 그나마 남추랑 니가 괜찮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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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니네를 고른거야 그래그래 어 너네 선택받은거야 알았소? 그래그래 어떻게 어때 어때 괜찮지? 우리 형 할거야 그러면 하자 딱 말해 딱 말해 너 뭔가 치원찮은데 이거? 아니야 아 이거 확 삐뚤상하면 그냥 너네한테 다 넣어버릴수도 있어 뭐라고? 어? 우리 그정도 협박해도 된다 지금 어? 우리한테 넣으면 어? 닭형한테 공격받을텐데 어? 아니 공격받으면 어때 너 죽고 나 죽지 너 죽고 나 죽지 아 그럼 손해보는 장사 하지맙시다 그니까 그니까 우리 팀하자고 아 아무튼 잠깐만 비컨이 알았어 이따 다시 걸게 오케이 야 야 잠깐만 잠 붙어라 응 왜 뼈로 밀을 키워 뭐가 뼈가 하도 남아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올게 흙 좀 사와 흙 흙을 사올게 흙을 사와서 매력 쓰지마 없잖아 흙 흙 잔뜩 사올게 내가 응 흙이 많이 필요하네 아 이거 횃불같은거 좀 박아놔야겠어 그래 그래 그래야지 흙을 얼마 사지? 너무 많이 사지마 60개 아니야 그렇게 많이 필요없어 샀는데 이미 아니 어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무조건 농사만 하자 잠깐만 내가 넓힐게 내가 넓힐게 며칠까지 있어 이거 어 2일 2일 이제 빨리 해야되 그러니까 뭐야 이게 끝이야? 야 어디다 넓혀야되지 이거? 내가 할게 내가 스펀지 아직도 10개 있어 하고 있어 내가 이거 내가 켤게 어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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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어 어 오 이거 많이 캣네 어디있어 흙? 여깄다 오케이 이렇게 이거 수박 하나당 30점이에요 상대한테 30점 던져버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닭내가 분명히 사실 내가 아까 이거 하기전에 닭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케이크 한댔 써 어 아 그래? 아니야 이게 수박이 더 좋아 케이크 일단은 케익이 밀이랑 빵이랑? 밀이랑 설탕인가? 계란도 필요하지 응 계란 설탕 우유 우유는 근데 소 한마리만 있으면 계속 캘 수 있잖아 어 그래서 그게 무한이라 그거 하겠다고 했거든 자기는 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수박이 하나에 30점이잖아 아 어떡해 왜 왜 아 아 아 나 괜찮아 괜찮아 많아 많아 어 빨리 넓히자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저쪽도 저쪽도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어? 내가 잘못해서 처음해 아 그래? 그냥 해 어 잘못했어 잠깐만 여기 하면 안되잖아 어 안돼 한칸 더 뛰어야 돼 빨리 빨리 야 흙을 더 줘봐 흙을 더 줘 그 내가 여기 쭉 설치할게 이 위에도 위쪽에도 한 두 줄 늘려 어디어디 여기 위쪽도? 어 어 어 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대기 못하네 진짜 아이 괜찮아 어 좋게 저 연거 나이스 수박이 은근 안잘한단 말이야 그러게 그래서 많이 넓혀야겠어 이거 많이 넓혀야되 빨리 어 다했어 더 줘봐 흙 흙 그거 수박씨 좀 줘 수박씨? 아 알았어 몇개나? 몇개나? 다? 아니요 일곱개 일곱개 일단 일곱개만 줘 여기 아 수박씨도 아깝다 이거 여기가 잘할테니까 여기 여기 여기도 넓힐게 야 흙 다 썼어 벌써 다 썼어 다 썼어 아 그래? 많이 사온거 같은데 얼마 안되네 얼마 못 넓 сор這 얼마 못 넓혔는데? 떡거리를 또 키우고요 아이고 씨앗이 몇개둘 오오오오 우 추구 바로 자라 시앗좀주세여 조건강한애야 씨앗이야 몇개명 10개 바꾼다? 안돼 10개넘 많아 한 5개만 줘 여기 이것도 빨리빨리cal MY 키우고요 어 오케이 여기 오케이 헛 야 뼈가루 많이 필요한데 이거? 어 나한테 지금 4개밖에 없어 아 그래? 뼈가루 아 뼈가루 많이 필요하네 수박 해고 구워놓은 것들 다 가져가서 스펀지 몇 개 있으니까 내가 사올게 어 뼈가루 좀 다 밀 4개니까 빵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어 뼈가루 아 이거 바꿔야 돼 일단은 화폐를 좀 바꾸고 처리 이거 얼른 해서 횃불 박아야 돼 어 금도 오 맞네 맞네 스펀지 21개 어 자꾸 국경이 사네 계속 방질하네 그래? 어 그거 상관없어 뼈가루 몇 개 사지? 많이 사야될 것 같아 그치 좀 좀 사야될 것 같아 아 다사 다사 다 썼어 그냥 지금 돈 어차피 딴 데 쓸게 없잖아 뼈가루 36개밖에 안돼 또 이게 좀 넓어지니까 점점 자라긴 하는 것 같아 그니까 그치 오 계속 자라 그래 넓힘에 이제 계속 해야돼 그정도 규모를 키우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계속 계속 할 수 있게 오케이 엇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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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다 자랐다 오케이 오케이 수박 좀 더 심어야겠다 좀 더 넓혀도 돼 4개 정도 해서 5개넣고 이렇게 해놓고 엇 엇 오케오케 오왜왜왜 수확에 있잖아 야 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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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더 자라야돼 횟불도 좀 더 박아봐 응 오케이 효과루 좀 땅을 좀 더 넓혀야되는데 이거 조금만 더 넓힐수 있음 잠깐만 여기 한 줄만 더 넓히면 되잖아 그치 응 좀만 더 사야겠다 흙을? 어 비온다 그러면 좀 돈을 더 구해야되는데 광지를 좀 더 해와야되 어 잠깐만 스펀지를 너무 많이 썼나? 너무 많이 썼어 레드스톤 아 레드스톤 하나 모자르다 철개있다 철개있다 오케이 나 그럼 돈 좀 벌어올께 더 알았지? 그게 낫겠지? 응응 내가 여기서 이제 혼자 하면 돼 수박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어 아 수박 꿀이다 이거 수박 꿀이지 그래그래 아 우리 잘 선택했어 괜찮아 아 한두줄만 더 넓히면 좋을거같은데 그치 얼마 남았지? 뼛가루있어 뼛가루있어 혹시 실제시간으로 뼛가루 13개있어 아 두고가지 아 어차피 안갔어 아직 집에 들렀다 갈게 약 10분? 10분 남았다는데? 더 넓혀야되나 이거? 아냐 돈 벌어와야되나? 심어봐 그냥 남은데는 그냥 어떡하지 아냐아냐 일단 해봐 여기 좀 더 심어봐 내가 할게 바꿨어 짠 여기 갈아봐 그렇지 엇 오케이 뼛가루도 이제 6개밖에 안 남았거든? 오 잘 왔다 이게 넓히는건 좀 의미가 없을거 같애 야 이제 우리 농사해야돼 돈 벌러가는건 이제 끝났어 근데 농사 이게 끝인데 우리 뭘 더해 이것도 다 빼고 그니까 계속 계속 그냥 캐야돼 아 뭐야 여기 왜왜왜 아잇 야 야 자기난에? 야 1박갈로 이제 0개야 0개 절대 밟으면 안돼 아 이것도 하나 못 키웠다 오케이 하고 9분 남았대 이따 내가 있는거 다 스펀지 바꿔볼게 응응 수박 몇개있어? 수박? 일곱개 그 개 그 슬라이스는? 슬라이스? 한개 아 한개? 그 스펀지 한개 아 청금석도 있구나 청금석도 바꿔야겠다 내가 지금 세개야 어 수박 세개 스펀지 세개 수박 세개? 나 수박 일곱개 그러면 우리 300점이거든 어 근데 닭팀이 케이크 세개이상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는거야 음 아냐 우린 아직 계속 잘하잖아 좀 지켜보자 여기서 기도라도 할까? 기도하고 있을까 여기서? 아멘 아 잘하라 잘하라 야 잘하던데? 잠깐만 진짜로? 어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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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랐어 자랐어 30점 야 순식간에 90점이잖아 케이크 한개 만든거야 이거 슬라이스 몇개야 8개 어 야 빨리 계속 계속해 놓어 빨리 차다다 계속해 멈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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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렇게 성의없이 하면 안자라 차다다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차라라 차라라 수박아 차라라 해봐 이런 수박 야 하지말라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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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때문에 잘한거야 아니 나 때문에 잘한거야 이거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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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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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박 빨리 에이 안된다니까 안된다니까 어 식물들이 못된 말하는거 다 알아들어 아 그래? 어 수박은 도티 야 어 어 아 좋은말이네? 안잘하네? 아니야 아니야 아 뭔소리야 아 이거 당내이교 오오 자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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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캐캐 캐 그렇지 그렇지 뭐 이제 야생가서 돈벌어도 되는데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마무리 이미 갇혀오는 이 어 저기 자랐다 수박아 나이스 얼른 얼른 그렇지 그렇지 살았다 살았다 아 여기 여기 흙이 좀 아깝네 언니 여보세요 어 어떻게 됐어 어 그렇게 할게 근데 너네 얼마나 벌었어? 오래? 어 많이 못 벌었어 어느정도 했어? 어느정도 했어? 그럼 알려줘봐 언니 내가 그쪽 뭐하는지 맞춰볼까? 어 케이크 케이크하지 아니 맞잖아 아 야 우리 같은편인데 왜 사기쳐 아 진짜 아니니까 그런거 아니야 아 그래그래 아까 어 톱을 먹어 어 그거 뭐하는데? 너네 뭐해? 우리는 태경이가 수박을 하재 어 어 수박을 했는데 수박이 되게 안 자라 아 그래? 얼마나 농장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데? 어 어 좀 커 방금 왜 놀랐어 내가 잘못하고 밭을 발휘만 아 그래? 계속 잘못해 어 언니 어디 아니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계속 없애 수박 몇개정도 있어 지금? 수박? 어 수박 수박이 되는 수박 수박 몇개정도 있어? 잠깐만 여덟열 둘레였어 여덟열 둘레였어 여덟열 여덟열 농장의 개수가? 어 그정도 넓혔는데 아 농장의 개수가? 근데 그만큼 수박이 잘 안 자라 수박 몇개 탔는데? 수박이 그러면은 지금 수확한게 몇개정도 있대? 음 모르겠어 그건 태경이가 알아 나 내내 방지를 만해가지고 아 그래? 어 그래? 어 일단 태경이한테도 전화온다 아 그래 알았어 가구 어 언니 알지? 알지? 진짜 믿을게 아 어떡하지? 야 우리랑 비슷한거 같은데 규모는? 통화방을 꺼봐야돼 야 규모는 우리랑 비슷한거 같애 규모는 비슷한데 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닭이 나한테 케이크를 한다고 해놓고 그럴줄 알았다 사기쳤네 사기쳤네 그니까 아 밀 하나만 더 자라 제발 이거 제발 어 야 케이크 수박 열다섯개 열다섯개 그 다음에 사벌고 싶죠?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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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이야 이 정도면 선방이야 아 근데 이게 불안하다 닭내가 우리한테 닿으면 우리가 질거 같은데? 음 그럴 수도 있을거 같아 그래서 빅콘이랑 빅민이네가 진짜 약속을 지켜야되는데 그니까 근데 우리 지금 빵도 하나 있고 고기도 하나 있으니까 어 그래그래 아 3분 남았대 오 저기 저거 저거 빅민이 초대해봐 어 여기 그렇지 열한개 어 수박 또 하나 됐어 오 16개 16개 오케이 제발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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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잘하라 잘하라 얼마나 했어 우리 지금 이제 많지는 않은데 너네 뭐하는데 뭐하는데 우린 빵에 올인해서 이제 빵 반세트? 빵을 한다고? 많이 했네 그래도 계속 이제 농사만 했어 후반가선 그래그래? 그 있잖아 닭내에 다 넣을거지 글쎄 어디 넣을까? 어? 글쎄 글쎄라니 말이 다른데? 여보세요 끊긴거 아니야 갔네 갔네 저분 아 나 진짜 저분 인터넷을 언제 바꾸시나 저거 어? 어이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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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깨깨 어 여기 간건지 뭔지 오 여기 한개 흘렀잖아 이거 먹었어 오우 야 또 한개 또 됐다 시작? 17개 수박 17개 갔나? 수박 17개 갔네? 제발 잘하라 제발 수박아 제발 수박아 수박이 막수 수박이 막수 오 자랐다 자랐다 야 야 너 장난해? 하핳 아 왜이렇게 뛰어다녀 아 야 진짜 야 어? 잠깐만 아 이런 가루도 없어 아 나 진짜 야 살살 다녀 살살 알았어? 아 나 이친구가 진짜 오도방정은 어? 주바주바 어 그렇지 그렇지 오우 13개 아 나 진짜 이친구 진짜 아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똥줄타네 잠뜨라 잠뜨라 통화 닭이랑 통화중이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다했어 오빠 어떡하지? 저쪽에서 똑같은걸 제안해왔어 뭐라고? 아 너한테 늘 해? 통수치네 아 진짜? 에 야 진짜 못돼가지고 와 야 진짜 못됐네 저거 어떻게 굴려주지 저걸? 그니까 야 우리 스물한개 스물한개 아 수박 스물한개? 어 꽤 많아 그러면 내가 닭한테 가서 늦겠다고 하고올게 어? 그래? 응 어차피 수박 수박오빠가 들고있어 어 그래그래 그런다면 내가 늦겠다고 하고올게 어 그래그럴 근데 그런말 할필요없잖아 응? 어차피 걔 아니 늦겠다고 하고오면 딴쪽에 별로 컨택을 안할거아냐 쓰읍 아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그냥 비코니를 빨리 꼬시는게 날거같애 오케이 그럼 비코니를 여기 초대하자 그래 비코니 꼬시는게 나 어차피 쟤네 우리한테 다 넣을거야 어 쟤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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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으흐흐흠 수박아 비콘아 빨리와라 비콘아 근데 하나만 더 잘하라 여덟시래 뭐야 비콘아 어디갔어 뭐야 하나 모잘라 수박이 하나 모잘라 비콘아 알지? 비콘아 진짜 믿는다 알지 믿는다 너 알았지 비콘아 우리 진짜 믿는다 너 어 믿는다 지금 TP 되는거야 그럼? 모르겠네 여덟시 아니지않나 어 오 차차차차차차 가자 비콘아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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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 더 하나 만 더 아하하 야 됐다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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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콘아 믿는다 어어 아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지 어떡 אל 도 Вам 바쁘게 이 너 Achimas 에아 cycle 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